수행을 하시고 다 모아 놓으시면 저희 다 했습니다! 라고 손을 들으시면 제가 가서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해볼게요 가위가위 할게 좀 비슷하긴 한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가위가위 언니 느끼시는 거 아시죠? 다시 뭐시나? 우리가 이겼어 가위가 너무 피해졌어 자 가위 바위 봐 와아 자 아직 펼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팀원들과 같이 보실게요 아직 펼치지 마시고 자 열 가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열 가지의 미션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행한 팀이 이기시는 거에요 자 준비 아직 아직 시작 자 열 가지의 미션을 가장 먼저 수행하시면 됩니다 수행하신 것들은 일종의 스포츠 아니 신경책은 선생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상자 있음 어 이거 의자예요 226년 그니까 어이 자 미션이 하나 추가했는데 역기사진 찍어서 제출하세요 미션 하나 추가 역기사진 찍기 웃긴 사진 찍기 같이 웃긴 포즈 웃긴 포즈 찍기 음악 소나타 자 키 키 키 키 머리야 선생님께서 나오게 찍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 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저기 엽기사진도 찍어 있어요 엽기사진 제가 하나 추가했어요 엽기사진 찍기래요 엽기사진 찍기 아니 아니 바뀐게 아니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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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사진 찍기 최대한 웃기게 얼굴에 뭐 발라도 되는데 엽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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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새랑 목걸이 있어요. 역기사진 약해요. 여기. 자, 목걸이 있어요. 아니, 저기랑. 센터봉인데 누가 데려다녀? 저요. 연희야, 센터봉 줘봐. 아직 안 했지, 안 했지. 안 했지, 안 했지, 안 했지. 어, 여기. 현실이 맞을까? 여기, 여기. 역기사진 단독방에 올려주세요. 잘했어요. 잠시만요, 여러 분 살게요. 티로운 이름. 티로운 이름, 티로운 이름. 김은숙, 김은숙, 김태영, 양희, 양희. 역기사진 단독방에 올려줘야 돼. 역기사진 단독방에, 단독방에. 역기사진 단독방에. 선생님 성함은 뭐예요? 김영수? 선생님 성함은 뭐예요? 김영희. 김은숙. 박현희. 박현희. 김영수. 자, 여기 역기사진, 역기사진 단독방에 올려주세요. 저희 올렸어요. 잘 해볼게요. 끝났어요. 역기사진 올리는 똑같이죠? 역기사진, 다 똑같아. 여기서, 이. 표시나, 색깔, 검정색 골레. 표현부터 하트모양. 사진. 하트모양? 이거 너무 심각하다. 아, 심각해야지. 아니, 이거 수퍼요. 이거 수퍼요. 자, 11번, 그 다음에 누룩이소 이거죠? 야, 이거 틀렸으면 좋아야겠네 알았어 자, 티번 1은 선생님 성화 양미 아, 어떡해 나 올렸어 그 다음에, 김영수 올릴게요 김영수, 기분좋게 선생님 성화 양배 그 다음에, 선생님 성화 김영수 올릴게요 오케이, 통과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이거 사용 안했죠? 안 돼 세다, 집에서 그걸 다 들은 것 같아 그니까요 오늘 할 거 아셨나봐 왜 갖고 다녀요 자, 앉으시고 이게 누구예요? 이거 현금 자, 우리 어떤 팀이 이겼을까요? 우리 우리 진짜 반칙 맞아요 맞아요 여전선 팀이 이기셨어요 여전선 팀이 이기고 100점 자, 호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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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치맨팀은 50점 예 아니다 아니 아니, 왜 점수가 많이 차이났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먼저 미션을 다 클리어를 하셨어요 네 저한테 보여주시는 걸로 우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미션을 가장 먼저 클리어하시는 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클리어하신 팀 먼저 빨리 손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빨리 들으려고 저기 저 제가 좀 점수 줘도 안 되나요? 네 주세요 네, 치맨팀 50점 더 주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여전선 팀 기다리고요 하하하하 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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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팀에서 이번에도 두 번째 게임 진행할게요 두 분씩 나오세요 두 분 내가 게임을 조금 잘한다 하시는 두 분 나오세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결승이네요 결승, 결승이에요? 결승이에요? 네 네 두 분만 나오세요 두 분만 나오세요 네 네 나는 못 믿어 나도 나 안 믿어 나도 해야 될 거냐 선생님 여기 사이에게 해주시고 여기 사이 이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러분들 이렇게 게임 알 수 있죠 369, 369, 369, 369 369 369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맞아요, 같이 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연습 한 번 해볼게요 369, 369, 369, 369, 369 1, 2, 3, 6, 9가 들어가는 숫자에는요 우리 연습 게임이에요 3, 6, 9, 3, 6, 9, 3, 6, 9, 1, 2, 4, 5 괜찮아요, 괜찮아요 7, 8, 10 선생님 차례가 안 해주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요 다시 한 번 가볼게요 3, 6, 9, 3, 6, 9, 3, 6, 9, 1, 2, 3, 5, 6, 7, 8, 9, 10 마지막 연습 게임입니다 저희 멤버 체인지 하면 안돼요? 나 좀 맡기게 회원들 나 하나만 맡기게 같은 팀 있어 안 한다 어 그러네 다시 1, 2, 3, 6, 9, 3, 6, 9, 3, 6, 9, 3, 6, 9, 1, 2, 2, 3, 5, 5, 7, 8, 10, 11, 14, 15 이제 본게임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습 탈락하시면 됩니다. 탈락하시는 거예요. 연습게임 아닙니다. 2, 3, 6, 6, 6, 6, 6, 7, 8, 10, 11, 14, 15, 17, 18, 20, 21, 22, 24, 25, 25, 26, 27, 28, 29, 29, 30, 30, 30, 27! 28! 30! 아니지! 30에 해야지! 30에 들어가잖아요 선생님 1타! 박수! TGP입니다 TGP 40죠 30에선 다 할 수 있어 37에선 좋게 해야 돼 30에선 좋게 해야 돼 33은? 2번 치는 거야 2번 쳐야 돼 2번 쳐야 돼 연습게임 없어요 선생님 같은 팀이시죠? 전부 자리에 앉으세요 화이팅! 혁공이네 화이팅! 응원 한번 들어볼게요 2태형 화이팅 시작 2태형 화이팅 2태형 화이팅 2태형 화이팅 2태형 화이팅 3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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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4태형 화이팅 4태형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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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전히 파이팅! 빨리 유물해주세요! 완전 결승이다 이제! 완전 결승! 전사! 전사! 파이팅! 아니, 저희 코어 한 번 외칠게요! 아니, 선생님! 이게 장난이 아니네! 시작! 치세요! 시작! 치세요! 치세요! 시작! 치세요! 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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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전히 좀 줄 수 없다! 전사전사! 시작! 전사전사! 파이팅! 다시 갑니다! 빨리 잘할게요! 3, 6, 9, 3, 6, 9! 1, 1, 4, 5, 7, 8, 10! 와! 박수 안 좋아! 박수 안 좋아! 박수 안 좋아! 아, 10이면 박수 안 좋아! 10! 14, 10! 아니, 10 안 좋겠어요! 시작! 우리 여덟이 샷! 1,80점 자, 맞습니다 선생님이 승부하기 정말이 아니시나 자, 우리 점수 한번 소개해볼께 260, 220, 220 220, 220 220, 220 저쪽에서는 260 1,80점 자, 승리팀은 8,80점 자, 포인트는 아니고 2등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아이스 블레이킹 팀필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또 중요한게 뭐냐면요 마지막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스텝2입니다 우리 회장님 여기 읽어주실까요? 그런가게 맞춰 함께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시간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팀별로 게임을 한 다음에 마지막 경력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 건데 네 네 네 네